자 4교시 들어갈 건데요 띄어쓰기 하다가 학생분이 고전소설에서 서술자의 개입, 서술자의 논평, 편집자적 논평 이거 질문하셔가지고 이것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이것도 되게 중요하긴 한 거거든요 일단 시점에서 프린트는 없어요. 프린트는 없어. 그냥 없는 거야. 그냥 없는 건데 그냥 궁금하시기들 하길래 찾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띄워놓은 거거든요 일단 소설에서 대충 쓸게요. 1인칭 주인공 시점, 1인칭 관찰자 시점 구별하실 수 있죠 그 다음에 3인칭 관찰자 시점,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 구별하실 수 있죠 이거 못하셔요? 자 일단 여러분 1인칭이냐 3인칭이냐는 되게 쉬워 그래서 나가 나오면 1인칭이야. 나, 우리 나오면 1인칭이고 사람 이름 나올 거야 김첨지는, 허생원은, 홍길동은 이렇게 사람 이름 나오면 몇 인칭이야? 3인칭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나가 나왔어. 그럼 1인칭인데 내가 내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럼 1인칭 주인공이 되는 거고 내가 내 얘기를 안 하고 내가 다른 사람 주인공 얘기를 하고 있죠 내가 1인칭 뭐가 돼버리는 거야? 관찰사가 되는 거지 그리고 사람 이름 나왔어. 홍길동 나오고 김첨지 나오고 허생원 나오고 이랬단 말이야 이러면 3인칭이 되는데 그때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 이름 나오니까 3인칭이잖아 속마음이 나오냐 안 나오냐가 제일 중요한 거야 속마음이 안 나오면 뭐가 되는 거야? 3인칭 관찰자 시점이 되는 거고 속마음이 나오면 뭐가 되는 거야? 전지적 작가 시점이 되는 거야 제일 대표적인 얘가 일단은 두 가지만 얘기를 듣게요 사랑 손님과 어머니에서 나는이 나와, 오키가 나와 나는 금년, 열 살, 천 년, 애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나가 나온단 말이야. 몇 인칭이야? 1인칭이야 근데 오키가 지 얘기하는 거야? 엄마랑 아저씨 얘기하는 거야? 엄마, 아저씨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때는 1인칭 관찰자 시점이 되는 거야 오케이? 두 번째 얘,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 한번 해볼게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 보면 김첨지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일단 3인칭이야. 근데 김첨지 속마음 다 나와 안 나와? 다 나와요. 그냥 지금 집에 들어가는 게 너무 무섭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뭐가 돼?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 되는 거야 이 서술자의 갭을 얘기를 하면서 이 시점을 얘기를 왜 하냐면 서술자의 갭은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만 나타나요 다른 시점에서는 안 나타납니다.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만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 고전소설에서 되게 빈번하게 나타나지 왜? 고전소설은 거의 100%가 전지적 작가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고전소설은 1인칭 작품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이 다 뭐야? 전지적 작가 시점이기 때문에 고전소설에서 서술자의 개입, 편집자적 논평, 서술자의 논평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이런 게 나타난다고 했고 명칭은 서술자가 개입하고 있다, 서술자가 논평하고 있다, 편집자적 논평이 드러나도 똑같은 말이야 알겠죠? 어떤 논리냐면 3인칭이잖아, 서술자 작품 밖에 있잖아 밖에서 쭉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거기 개입을 해가지고 지 느낌을 던져버리는 거야 갑자기 서술자가 여기서 네 마음이 왜 나와? 그런 느낌인 거야 오케이? 그래서 서술자가 갑자기 그게 개입을 해서 자기 생각, 자기 느낌을 말하는 게 바로 뭐가 된다? 서술자의 개입이 되는 거지 그래서 요령이 뭐냐면, 뭐뭐하지 않겠니? 뭐뭐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서리법, 뭐뭐하지 않으랴? 이런 거, 서리법, 그리고 뭐뭐하는구나? 라고 해서 영탄법 그렇지? 그래서 서리적인 표현이거나 영탄적인 표현이 굉장히 많아, 서술자의 개입이 오케이? 예를 든다면, 문제 한번 볼까? 문제 한번 본다면, 이게 이때 춘향, 이거 춘향이야? 고전소설입니다, 읽어봐봐 이때 춘향이는 사령이 오는지 군노가 오는지 모르고 주야로 도련님을 생각하여 오는데 봐, 생각지 못할 우한을 당하려 하니 소리가 어찌? 화평할 수 있겠니? 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춘향이가 노래를 하는데 그 소리가 화평할 수 있겠니? 라고 지금 무슨 표현법 썼어? 서리법, 그치? 서리법 썼잖아 그럼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서술자의 개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그 노래가 화평하지 못하지, 예를 든다면 그렇게 보는 거야 평가를 내린 거야, 누가? 서술자가, 개입이고요 한때 남아 빈방살이 할 계집아이라 목소리에 청승이 끼어 자연이 슬픈 애원성이 되니 보고 듣는 사람의 심장인들, 안 이상하겠니? 그 말은 그 노래를 들으면 가만히 멀쩡한 사람도 마음이 상해, 안 상해? 상한다는 얘기지, 그걸 지금 누구 생각인 거야? 서술자의 생각인 거잖아, 여기도 서술자의 개입이 되는 거야 그 다음, 님 그리워 쭉 지나가고 봐, 그 다음에 동선용 고개라도 쭉 달려가리 한양에 계신 우리 남군, 나와 같이 그리워하는가? 무정하여 아주 있고, 나의 사랑 옮겨다가 다른 님을 사랑하는가? 여기서 이미 글러먹은 게 뭐냐면, 여기서 나가 나왔잖아 이건 누구 생각이야 지금? 그래, 이건 춘향의 생각인 거야, 진짜로 그러니까 이 문제의 요가 뭐였냐면, 기역, 니은, 디귿, 니은 중에서 이거는 서술자의 개입이 아닌 거야 나머지 다 서술자의 개입인 거고 오케이, 하나 더 읽어볼게는 봐봐 사랑하는가? 이렇게 한참을 서럽게 우는데 사령 등이 춘향의 슬픈 목소리를 들으니 봐 목석이라도, 나무와 뭐가 돼? 돌멩이라도, 보통 목석이 뭐냐면 나무 돌멩인데 감정이 있는 없는, 아무리 냉혈한, 감정이 없는 돌멩이, 나무나 돌멩이라고 하더라도 봐 어찌 감동을 받지 않겠니? 그치? 아무리 감정이 없는 놈들이라도 이 노래를 들으면 감동을 받아 안 받아? 받는다 그 말이지 그래서 여기도 뭐가 되는 거야? 서술자의 개입이 돼버리는 거야 아셨어? 그런 거야 그래서 서술자의 개입 차지라는 것은 일단 서리법 찾거나 영탄법 찾거나 알겠죠? 그리고 갑자기 서술자가 자기 감정에 자기 느낌 얘기를 하게 되면 서술자의 개입이라고 보시면 되고 고전소설에서는 꽤 뭐라고 할까? 고급진 문제예요 되게 고급진 문제야 알겠지? 이 정도? 이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 알겠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밴드 물어봐 집에 갈 거니까 오늘은 알겠죠? 자, 또 편집해야겠다 여기 자, 그러면 여러분 서술자의 개입 잠깐 공부해봤고요 다시 띄어쓰기 들어가서 공부할게요 검토한 바가 나왔어요 그렇죠? 바는 여러분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바는 경우의 수가 의존명사일 때가 있고 연결어미일 때가 있어요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복잡한 게 없어 뭐만 찾으면 되냐면 바 옆에 조사가 있냐 없냐만 따지면 돼요 바 옆에 조사가 있으면 조사가 붙을 수 있으면 뭐 하시면 되고 의존명사니까 뭐하고? 띄고 그렇지 않으면 연결어미니까 뭐 하면 돼? 붙이면 돼요 그럼 여기 보셔요 검토한 바 다음과 같이 미비아상에 발견되었대 바 뒤에 여러분 조사 붙을 수 있을까 없을까? 너 봐 읊느니가 을률 안 들어가요 죽어도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조사가 붙지 않으니까 연결 어미가 되니까 뭐 해야 돼? 붙여야 돼요 그런데 뜻한 바를 알겠다라고 할 때 바 옆에 뭐 붙어져요 지금? 를 붙어있죠 조사 그럼 얘는 뭐야? 조사가 붙어있으니까 뭐가 된다? 의존명사가 돼서 뜻한 바를 띄는 거고 바 옆에 뭐 있어? 에 는 조사부터 있죠 역시 뭐야? 의존명사야 그래서 뭐 하면 돼? 띄어쓰시면 돼요 어떻게 조사는 바는 조사가 있냐 없냐 알겠죠? 그것만 보시면 돼요 끝 자 이거는 뭐 어렵지 않으면 고려초 조선말 요거 초말 이런 거 다 뭐 하는 거야? 명사야 띄는 거야 고려초 고려말 신라말 다 띄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초말 다 띄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 내년말 뭐 해야 돼? 띄어야지 그치? 내년말 쯤은 전미사 2시쯤 3시쯤 그치? 내일쯤 이런 식으로 쯤쯤쯤 요게 쯤쯤쯤이 되는 거야 끝 그 다음에 요거 비행시 되게 쉬운 거지 그치? 뭐 하셔야 돼? 무조건 띄셔야 돼요 비행시 요런 거 다 띄는 겁니다 비행시 띄는 거고 어겨 쓸 시 요것도 다 띄는 거야 알겠죠? 요거 왜 안 나오지? 이거 안 해놨나? 근데 여러분 쓰자 여다 쓸게 외울 수 있나 지금 다시 이거는 붙이는 거야 외우셔야 돼 평상시 필요시 비상시 유사시 유사시야 유사시는 요거는 외우셔야 돼 뒤에 있나 없나 가물가물하다 요거는 다 붙이는 거야 외우셔야 돼 알겠죠? 그래서 비상시 유사시 같은 말이고 평상시 반대말이고 필요시 따로 외우시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비상시 유사시 반대말이 평상시 필요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쩡 자 외우시고요 도는 없을망정 은 뭐가 돼? 리을망정 을망정 이라고 하는 연결어미예요 리을망정 을망정 알겠죠? 그래서 리을망정 을망정이니까 연결어미야 그래서 붙이면 돼요 그래서 없을망정이 되는 거고요 요거는 뭐뭐했기에 띄고 망정이지 꼴로 쓰이는 의조명서 따로 있어 그래서 여긴 외우셔야 돼 뭐뭐했기에 망정이지 야 내가 옆에 있었기에 망정이지 그치? 뭐뭐했기에 망정이지 다행이네 큰일날 뻔했어 라고 할 때 쓰는 거니까 공부해놓으셔야 돼 알겠죠? 요거 꼭 기억하시고요 띄는 거고 85번 이거는 밥이 아직 안 되어서 요거 어떻게 아 이거 좀 복잡하긴 한데 그래도 우리 라이브 특강할 때 하긴 했지 그치? 안되다 요렇게 띄는 거는 반대말 뭐하다? 되다 그치? 밥이 다 되었어 반대말 안되었어 그치? 공부가 완성이 됐어 공부가 아직 완성이 안되었어 뭐 그럴 때 쓰는 거고 보통 붙여 쓰는 다시 갈게 안되다는 보통 여기서 써 놔야겠다 동사일 때야 동사일 때인데 반대말 뭐하다? 잘되다 그치? 지금은 공부가 안 돼서 쉬고 있어 반대말 뭐가 되는 거야? 공부가 잘 돼서 계속 하고 있어 그 정도가 되겠지 그치? 근데 따로 있다 뭐가 또 있어 여러분? 형용사 뭐도 있어? 안되다도 있어 없어? 안되다도 있어 그치? 뭔 일 있어? 얼굴이 안 됐어 그치? 불쌍한 사람 봤더니 마음이 뭐 했어? 안 됐어 이럴 땐 다 뭐야? 형용사야 걔는 그냥 따로 외우시고 그냥 붙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지? 자 그럼 봐봐 밥이 아직 안 되어서 줄 수가 없어 반대말 뭐야? 밥이 다? 되었어도 되는 거고 안이 되어서도 되잖아 안이 줄인 말이니까 그렇게 봐도 돼 그래서 여기가 뭐하대? 띄어 쓰시는 안 되어서가 되는 거고 여기는 공부가 안 되어서 좀 쉬고 있어 반대말 뭐야? 잘되니까 계속 하고 있잖아 여기 뭐하시면 돼? 붙이면 되겠지 그치? 여기도 봐봐 우리가 다섯 명이 시험을 봤어 친구들끼리 꽤 잘 본 것 같아 그래서 야 안 돼도 세 명은 합격하겠어 잘되면 모두 다 합격할 수 있겠다 없겠다 있겠다 그 얘기 그 뒤 그러니까 안 돼도 세 명은 합격하겠어니까 다 뭐하셔야 돼? 잘되면 다 합격하는 거니까 붙이게 되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여기도 안 되어도 셋은 합격할 거야 그렇게 돼버리는 거야 다 붙이는 거고요 그러면 안 돼 반대말 돼 그치? 아니 돼 되니까 다 뭐하셔야 돼? 띄어 쓰시면 되겠죠 그치? 안 돼 틈새 문제는 뭐 다 아실 거야 지금 수준에서는 그치?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왜 안 되는 거야? 어간 혼자 쓰면 안 되는 거야 항상 어간 뒤에 뭐가 와줘야 돼? 어미가 와줘야지 그치? 그 얘기였어 그래서 안 돼 이렇게 돼야 되고 여기 이거 이거 이게 형용사야 이게 형용사 알겠죠? 마음이 좀 안 됐송 좀 안타깝다 라고 할 때 이게 안 됐어 형용사야 품사까지 해주시면 돼 그리고 머리가 아파서 공부를 못 한 거지 이 못해 공부를 못하다 여기까지 공부를 못하다 하면 뭐가 되는 거야 너 몇 등이야? 저요? 35등이요 몇 명인데 35명 이런 거 이해 됐어? 그런 거 그런 거 근데 친척분들은 왜 만나면 등수는 왜 물어보는 거야? 자기는 공부 잘했나? 그치? 난 안 물어볼 거야 네 전 안 물어볼 거야 지금 제 첫 조카 하원이가 중2에 어? 벌써 걔 중2야 걔가 어? 걔 어? 참나 중2라니 아 진짜 웃긴다 맞아 우리 천재 보면 1번이 문제 보면 1번의 하원이 2번 영원이 3번 지우 4번 민채거든 내 책이니까 하원이가 내 첫 조카 영원이가 둘째 조카 지우가 내 딸 민채는 저랑 제일 친한 친구 딸 네 그래서 하원이 영원히 지우 민채가 그 얘기야 그래서 하원이가 제 첫 조카인데 벌써 중2예요 4학년 5학년 때만 해도 전화해가지고 삼촌 왜 캠핑 언제 가요 같이 가요 막 이러거든 근데 얼마 전에 하원아 삼촌 캠핑 가자 그랬더니 아유 됐어요 진짜로 진짜로 그래서 남일 같지가 않은 거야 우리 딸도 그치? 우리 딸도 좀 금방 클 거 아니야 그러면 지우야 지우야 그러면 아이씨 말 걸지 마 아빠 이러겠지 그쵸? 똑똑 아빠야 나가 이러겠지 얼마나 상처받을까 그치? 다 그랬다 딸들 그래? 아빠한테 그래? 어? 말도 못 붙여? 어 안되는데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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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안돼 아 그러면 안돼 아 그리고 진짜 여러분 저는 총 하나를 구할 거예요 총 하나를 구해가지고 한 20년 뒤 지금 8살이니까 한 뭐 한 15년 20년 뒤 안녕하세요 제가 지우 남자친구 빵 좀 심하게 말했지만 그러고 싶은 마음이야 데리고 오면 죽여버릴 거야 아주 농담이었어 자 그래서 여기가 여러분 공부를 하지 못한 거잖아 못 뛰고 뭐하다 했다가 되는 거야 알겠죠? 이거는 이제 성적이 안 좋다 할 때는 거고 지금은 이제 공부를 못한 거니까 못했다 띄어 쓰시면 돼요 자 94번은 그럼 여기 봐봐 전교 450등으로 공부를 못 저 공부 못해요 가 되는 거지 그치? 이때는 뭐 하는 거야? 붙이는 거지 그치? 이때는 뭐냐면 여러분 잘하다 반대말 못하다야 알겠지? 잘하다의 반대말이 못하다야 너 노래 잘해? 아 노래 못해 그치? 고를 때 쓰는 게 이제 못하다 붙이는 거예요 잘하다 반대말이야 그래서 공부를 못한다 붙이는 거고 여기는 봐봐 목이 아픈 거잖아 그러면 노래를 음친 거야 아니면 아예 못하는 거야 아예 못하는 거지 할 수가 없는 거지 목이 아프니까 그래서 뭐야? 못 이거 한다가 되는 거야 됐죠? 여기는 쉽지 뭐 못된 소리만 골라 할 때라고 할 때 이건 반대말 착한 소리가 되니까 붙이는 거야 못된 소리만 골라 하네 착한 소리만 골라 하네 같은 얘기라서 반대말 못된 소리가 되는 거야 됐죠? 못되다 알겠지? 못되다 착하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못되다 붙이면 되겠고요 97번 잘하다 못하다 그치? 그래서 잘하다 그치? 잘못된 시시비비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잘하다 잘했어 그치? 잘 잤어 할 땐 뭐가 되는 거야 잘 띄고 자서가 되는 거고 어우 잘했네 잘 하다가 아니야 그치? 잘했네 이거야 그래서 잘했다 이렇게 되고 이거는 봐봐 했잖아 잘 잤어 잘 썼어 그치? 잘 풀었어 부사 들어가죠 부사 여기는 잘 써야 띄어 쓰시는 거고 아 개새끼 이거 되게 어려운 새끼들이지 그치? 저물력 새벽력 하고 여기 저녁력 이렇게 세 가지야 한 단어가 세 개야 저물력 새벽력 저녁력 세 가지는 한 단어 이게 한 단어가 되는 거예요 저녁력 쓰시고요 그 다음에 띄어쓰기가 아니면 뭘로 출제가 되겠어요 여러분 맞춤법이지 뭐 키윽 대신에 뭘로 적겠어 기억 적겠지? 맞춤법도 기억하시고요 이게 한 단어가 되는 거고 아침역 동틀력은 몇어절 되는 거야? 이어 절이 되는 거야 그래서 아침역 동틀력은 이어 절이 되는 거고 일단 마지막 해뜰력 해질력 몇어절이야? 삼어절 이건 다 띄어야 돼요 해뜰력 해질력 다 띄는 거야 됐죠?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역과 관련된 띄어쓰기 다 가지고 있는 거야 지금 알겠죠? 역과 관련된 띄어쓰기 다 갖고 있는 거야 저물력 새벽력 저녁력 한 단어 알겠죠? 그리고 아침역 동틀력 이어 절 해질력 해뜰력 몇어절? 삼어절 다 가지고 있는 거야 되셨지?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 이곳은 관계자 이외가 되는데 이게 어떤 논리냐면 이건 붙이는 거거든 만약에 봐봐 이를 생략할 수 있잖아 여기가 그치? 이곳은 관계자 외에 사람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라고 할 수 있지 이렇게 왜 얘를 생략할 수 있으면 뭐하는 거야? 붙인다 라고 보시면 돼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이를 생략할 수 있으면 붙여 적는다 그게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외라고 붙이는 거야 왜? 얘를 뭐 할 수 있으니까 생략할 수 있으니까 생략할 수 있으면 붙이는 거야 자 그런데 그외라고 할 땐 봐봐 외에 다른 것은 필요 없어 돼 안 돼 생략 안 되지 그럼 뭐 하는 거야? 띄어 써야지 그치? 그래서 그 외에는 생략이 안 되니까 뭐가 돼야 돼? 띄어 쓰시면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 다음 온종일하고 온국민 같이 공부하는 거야 알겠죠? 온종일은 이제 뭐가 돼? 한 단어예요 온종일은 한 단어인데 온국민하고 할 땐 뭐가 된다? 관형사 관형사예요 관형사 알겠죠? 그래서 같이 공부하면 돼 온국민 온집안 온식구 이런 것들 다 가능하게 돼 온종일만 생각하면 돼 온종일만 한 단어가 되고 나머지는 다 관형사가 붙어서 꾸며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오케이? 되셨어? 다 적었죠? 온종일하고 온국민 헷갈리시면 안 돼 이게 배치도 여러분 이렇게 나란히 해놓으니까 공부하기도 조금 편하실 거야 공부하기도 좀 편하실 거야 아셨지? 됐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는 하지 말까? 이거는 그냥 적어놓고 안 외워지면 버려 이거 되게 복잡하거든 귀신문사는 관형사가 있고 또 귀사는 또 붙여요 또 귀사 명사거든요 귀사 명사가 되는 거고 이거 좀 헷갈려 이거 좀 헷갈리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거리감이 있으니까 일단 좀 제껴두는 걸로 자료 좀 생각하시고 알겠죠? 그래서 귀신문사 귀학교 이럴 때에는 귀사 귀사는 한 단어가 되는 거 귀신문사 이런 건 다 관형사가 돼서 뭐한다? 띄어쓴다 그 얘기가 되겠고 각국도 역시 명사예요 각국 각국이 명사라서 다 붙여 쓰시는 게 되는 거예요 각국 붙이셔야 되고요 109번에 각 가정 내에서는 이것을 조심해 주십시오라고 할 때 이거는 이제 뭐가 돼? 관형사 또 각이에요 좀 짜증나기 시작하지 그렇죠? 짜증나기 시작하죠 각 가정은 또 뭐하는 거? 띄는 거 난 이게 제일 싫어 본 계약이 한 단어래요 본 계약은 한 단어야 근데 또 본 제품은 또 관형사래요 점점 그치? 짜증나죠? 이런 거는 안 외워지면 여러분 뭐 하셔? 그냥 버려 알겠죠? 지금 시간 얼마 안 남았으니까 헷갈리고 뭐야? 하면 안 해도 돼 지금은 알겠죠? 어차피 이렇게 막 나오게 되면 다 틀릴 거야 나도 틀리고 너도 틀리고 걱정 안 해도 돼 알겠지? 그 얘기예요 그래서 본 계약은 명사 본 제품은 관형사가 돼요 이놈은 되게 쉽지 뭐 이놈 그놈 저놈은 다 뭐하는 거야 붙이면 되죠 그치? 다 붙이는 거고 이제 뭐 인연도 마찬가지 알겠죠? 이놈만 있냐? 그렇잖아 인연도 있지 그치? 그거 다 붙이는 거야 사극 보면 인연 하잖아 어우 됐다 됐어? 그래서 인연 그놈 저놈 다 되는 거야 이놈 그놈 저놈 다 돼요 알겠죠? 다 붙이는 거고요 아무놈은 여러분 다 관형사야 아무 아무 아무놈 그치? 이런 식으로 아무놈 이런 식으로 관형사 들어간 거라서 얘는 아무놈 붙이는 띄어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건 뭐 되게 쉽잖아 갔을걸? 갔을걸요? 똑같은 거잖아 그치? 철수가 먼저 갔을걸? 해외 채 갔을걸요? 해외 채 간단하잖아 그치? 우리 지난주에 했던 내가 다 먹을걸 그치? 종결함이야 종결함이 다 먹을걸 갔을걸? 갔을걸요? 다 되는 거지 그치? 다 붙이면 되는 거고요 사랑은 할 거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띄어야지 그치? 할 띄고 거야가 돼야죠 그치? 의존 명사입니다 할 거야 내일은 집에 갈 거야 이런 식으로 다 거야 띄는 거야 다 띄는 거고요 그녀도 네가 먼저 말해주길 바랄걸? 바랄걸요? 똑같은 거지 연결 종결이야 다 뭐 하셔야 돼? 붙여야죠 바랄걸? 바랄걸요? 다 되는 거고 여기다 요게 포인트야 그치? 조사로 이어지잖아 그럼 반드시 뭐 하셔야 돼? 붙여야 돼요 띄시면 안 돼요 그래서 뭐뭐와 뭐뭐하기 이렇게 조사가 들어가게 되면 무조건 다 뭐 하셔야 돼? 다 붙여주셔야 돼요 되셨지? 붙여주셔야 되고요 아니면 요거 하나 외워놓으면 조사가 들어갈 때 외워놔야 되고 그 다음 이거 관형사양 어미 들어가잖아 그치? 관형사양 어미 들어가게 되면 무조건 띄어야 돼요 붙이면 안 돼요 그래서 감자찌기 이렇게 띄어야 돼요 관형어 수식을 받는 경우는 무조건 뭐 해야 돼? 띄어 쓰셔야 돼요 됐지? 이게 어디 파트에 있는 거냐면 대한중학교 대한중학교 한국대학교 인문대학 단위별로 뭐 할 수 있다? 붙여 쓸 수 있다라고 하잖아 띄어 쓰는 게 원칙이지만 단위별로 뭐 할 수 있다? 붙여 쓸 수 있다 그러니까 한국대학교 붙일 수 있고 인문대학 붙일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들은 그치? 단위별로 뭐 할 수 있냐? 띄냐 붙이냐 그 얘기란 말이야 근데 조사가 들어가면 무조건 뭐 한다고? 붙인다 조사 들어가면 붙이는 거고 관형어의 꾸밀 받으면 무조건 뭐 한다? 붙인다 아니 여기 띈다 여기는 띈다 여기는 붙인다 여기는 띈다 알겠죠? 그래서 관형어 수식을 받으면 띄어 쓰는 건데 이것도 되게 귀해요 이것도 되게 귀해요 이것도 띄어 쓰기 한번 내봤는데 어우 장난 아예 정답률 10% 20%밖에 안 돼요 저거 어려워 되게 어려워 그러니까 안 외워지면 버려 알겠죠? 여기도 마찬가지자 쓸모있는 관형어 들어갔잖아 그치? 그럼 주머니 만들기 뭐 하셔야겠어? 띄어야겠지 그치? 주머니 만들기가 되는 거야 그 다음 지난주 이번주 이건 할 수 있지? 이건 할 수 있지? 지난주만 뭐 하는 거야? 붙이면 되지 근데 여러분 지난주를 외우지 말라고 했어 공부할 때 지난을 외워 그래서 지난주 지난여름 지난밤 알겠죠? 다 붙이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지난주 지난여름 지난봄 지난밤 다 다 붙인다고 생각하면 돼 지난 붙이면 돼 알겠죠? 그래서 이번주 다음주 다 뛰는 거고 한주동안 고생 많으셨어요도 한주도 뭐 하는 거야? 뛰는 거야 다 알겠죠? 자 121번 아 이건 너무 쉽다 저분이 우리 팀장 겸 부장님 이건 되게 쉬운 거죠 두 말을 나열하거나 열거할 때 쓰는 말은 뭐 한다? 뛰어 쓴다가 되겠죠? 겸 뛰는 거고요 어머니 이제야 아들 알아 보다 알아 보다 한 단어잖아 근데 여기 높인 것밖에 없지 그렇지? 알아보시다 한 단어에 알아보다 알아보시다 한 단어가 되는 거고 이거 매력적인데 에서는 부사격 조사죠 뿐 보조사죠 만 조사거든요 아니다는 아니다 형용사야 이거 뛰어야 돼 그래서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아니다 형용사야 형용사 그래서 에서 조사뿐 조사만 조사라서 다 붙인 건데 아니라는 아니다는 뭐야? 형용사라서 뭐 하셔야 돼? 뛰어야 돼요 요거는 귀하고 좋지 괜찮지 그치? 요거 뛰는 거야 그래서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할 때 뛰는 거예요 자 124번도 쉽네 이것도 쉽다 그치? 할 줄 몰라 갈 줄 몰라 풀 줄 몰라 먹을 줄 몰라 다 뭐 하셔야 돼? 뛰어야지 의존 명사니까 속일 줄 그치? 다 뛰는 거고요 일주일 내 역시 마찬가지 일주일 내 내 뛰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 책 나름이지라고 할 때 나름 조사 아니야 여러분 책 나름 조사 아니야 나름이다 해서 명사야 의존 명사 그치? 책 나름이다 책도 책 나름이지 그렇게 가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나름이지 그렇게 책 봐주시면 돼요 나름 명사입니다 됐어 127 너무 쉬운 거 나왔다 그치? 그럴 리가 없어 놓칠 리가 없어 그가 갔을 리가 없어 걔가 왔을 리가 없어 다 뭐야? 의존 명사 그쵸? 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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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더할 나위 없이 이렇게 됩니다 이 나위가 의존 명사예요 의존 명사 그래서 다 뛰는 거야 더할 뛰고 나위 뛰고 없이 이렇게 다 뛰어요 매력적이지 이거 괜찮아 이거 괜찮아 이거 이렇게 붙이면 많이 틀려 다 뛰어야 돼요 장난치면 어디까지 장난치실 거야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뛰고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뛰고 양아치 되게 많이 할 수 있어 알겠죠? 다 뛰는 거야 삼어철 삼어철 됐죠? 삼어철 이것도 쉽네 알 턱이 없지 그치? 그래서 알 뛰고 턱 의존 명사라고 보시면 돼요 됐지 그 다음 어우 이것도 쉬운 거 갈터이다 갈태다 똑같은 거지? 그래서 터 다 뛰는 거고 이거 변형된 게 뭐 있었냐면 시장할 터인데 빨리 어서 들어 그치? 배고플 터인데 빨리 먹어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것도 역시 터 똑같은 거니까 뛰는 거예요 시장할 터인데 먼저 잡수세요 이럴 때 쓰는 거야 됐지? 여기도 마찬가지 갈태다 얘는 뭐가 줄임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터이다 줄임말 갈터이다 갈태다 줄임말이라서 뛰는 거예요 갈태다 뛰는 거라고 보면 돼요 됐죠? 나왔네 갈터이다 갈태다 의조명사니까 뛰는 거고요 천원은커녕 이게 뭐가 돼? 은커녕 능커녕 그치? 조사예요 조사 천원은커녕 커녕 조사입니다 그래서 천원은커녕 백원도 없다 이렇게 할 때 이게 보조사 커녕이 되는 거고요 돕기는 커녕 역시 뭐가 되는 거야 보조사지 뭐 그치? 커녕 돕기는 커녕 보조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대박 중요한 거 이거 알면은 안 틀리는데 한 번만 풀면은 안 틀리는데 모르면 금방 틀리거든 돌아왔네 크려 이게 통용보조사라고 하는 거예요 말 끝에 붙이는 거야 그래서 뭐 해야 돼? 붙이는 거야 왔네 크려 딱하네 크려 이런 식으로 근데 생각해봐 띄어쓰는 거 정말 되게 그럴듯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건 모르면 꼼짝없이 당하는 거예요 근데 한 번만 풀어놓으면 오래가지 우리 또 지금 시험 얼마 안 남았잖아 그치? 그래서 돌아왔네 크려 다 풀었네 크려 그치? 다 먹었네 크려 이런 식으로 다 갖다 붙이면 되는 거야 오케이 다 갖다 붙이는 거고 또 좋은 거 있어 아 이거는 쉬운 거 지금 이게 ppt라 여러분 이게 정확하지가 않은데 책 프린트 보면 정확하게 나와있죠 라고는 지금 뭐에 있어? 지금 띄어쓰지 하고는 붙였어 있잖아 그치? 반대가 돼야지 왜 그럴까? 라고는 여러분 조사야 조사니까 앞에 뭐 해야 돼? 붙여야 되는 거고 하다는 동사니까 뭐 해야 돼? 띄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라고는 조사니까 붙이는 거고 하고는 동사니까 뭐 해야 돼? 띄는 거야 알겠죠? 화면은 좀 안 좋은데 시험지는 잘 나와있죠? 그래서 라고는 뭐하고 붙이시고 하고는 띄시고 하면 돼요 오케이 마리당 3천원입니다 라고 할 때 당도 여러분 그거야 전미사야 마리당 그래서 뭐 이런 거 한 명당 뭐 이런 거 그치? 친구 데리고 오면 한 명당 해가지고 상품권 줄게 이런 거 하잖아 한 명당 두 명당 오케이 그럴 때 쓰는 게 이제 전미사 당이에요 오케이 이거는 이제 당 42세가 이제 이게 관형사가 되는데 이게 이제 여러분 좀 번지면 뭐랑 번지냐면 살아있을 때 당년 쓰잖아 돌아가실 때 못 쓰지? 향년 쓰잖아 고거랑도 번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당 42세 당 43세 이런 식이야 당년 향년 또 생각하면 되겠지 향년 당년은 이제 문장으로 빼잖아 그치? 우리 할아버지는 향년 64세신데 건강하시오 나쁜 새끼 그치 않아? 그럼 안되지 돌아가셨어 벌써 안되잖아 당년 64세신데 건강하시오 그게 맞는 거지 그치? 향년은 돌아가셨을 때야 오케이 그래서 당 42세 됐죠 끝 넘겨야 돼 자 그 다음에 한명꼴 꼴도 뭐가 되는 거야 접사 그치 두명꼴 세명꼴 요런 것들 요것도 괜찮아 문제 내기 좋아 뭐 이거 많이 나와 접미사라서 붙이는 거 아까 당하고 똑같아 한마리당 두마리당 한명당 한명꼴 세명꼴 요런거 다 접사니까 붙이는 거고 어치도 마찬가지 그치 천원어치 만원어치 다 뭐야 접미사라서 뭐 하셔야 돼 붙이셔야 돼요 알겠죠 접미사 붙이는 거고요 10살짜리 2살짜리 다 뭐야 접사야 여기 접사야 짜리 뭐야 다 붙여야 돼 다 붙여야 돼 알겠죠 아까 했던 거다 아까 했던 거다 접사 그치 15년 여 아까 했잖아 여 붙여야죠 15년 하고 여 이렇게 접미사 붙이는 거고 요거 요거 매력적이지 좋아 이거 되게 멀쩡해 보이잖아 그치 근데 요게 여러분 접미사예요 말씀드리다 라고 하는 접사가 돼요 그래서 관리소장 팩 할 때 붙이는 거야 접사야 접사 알겠죠 그래서 관리소장 팩 접미사라고 보시면 돼요 와 거의 다 끝나간다 그치 그죠 자 관리소장 팩 접미사 붙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말씀을 드리다 말씀드리다 그치 요거야 그래서 말씀드리다는 한 단어가 되는 거고 말씀을 드리다 하는 뭐가 되는 거야 띄어쓰는 거지 그치 그래서 요게 이제 변형된 문제로 그 송송호 선생님 문제 그거 있드만 그치 않아 뭐 이 문장이 맞냐 틀리냐 그치 요거 했었어 우리 모의고사 할 때도 감사해 말씀드립니다 이건 틀리는 거야 왜 틀렸을까 관영어잖아 관영어는 여러분 뭐만 꾸며야 돼 체험만 꾸며야 되잖아 근데 지금 말씀드리다 하는 뭐가 되는 거야 동사잖아 꾸밀 수 있어 없어 없지 이거 만약에 이걸 살릴 거면 이걸 살릴 거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말씀을 하고 드립니다 살려줘야죠 조사가 붙어야 얘가 뭐가 돼버리는 거야 명사가 된다 그 논리잖아 그치 그래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면 관영어가 명사를 꾸며쓰니까 가능해요 근데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라고 하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야 왜 관영어가 동사 꾸미고 있는 거니까 관영어는 여러분 예외 없어 오로지 뭐만 꾸미는 거야 체험만 꾸민단 말이야 예외 없어 알겠지 그래서 이런 문제 만들 수 있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여기가 명사 여기가 말씀드리다 한 단어가 되는 거예요 됐지 이 문제 괜찮았어 좋았어 문제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말씀드리다 한 단어니까 붙여야죠 말씀드리다 이거 행정직에서 나왔던 문제 도착순 이름순 알파벳순 오름차순 이런 거 그치 접사야 붙여야 돼 붙여야 돼 그래서 도착순 대로 이름순 대로 알파벳 순으로 이렇게 다 뭐 하면 돼 다 붙여야 돼 알겠죠 전미사 순입니다 그래서 다 붙이는 거고요 이름순 붙여야지 대국민 사과문을 읽었다 라고 했는데 이게 뭐 천군대 백군도 아니고 그치 대국민 뭐 하셔야 돼 접두사예요 대국민 사기극 이럴 때 쓰는 말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아까 말했지만 천군대 백군 이건 띠는 거지만 대국민 할 때에는 접두사예요 알겠죠 네 그래서 대국민 이렇게 해서 접두사가 되는 거야 자 그 다음 능력별 이것도 마찬가지지 접사 그래서 능력별 그치 그래서 전미사 별이니까 다 붙이시면 돼요 161번은 범세계적 한 단어가 되는 거예요 아까 접두사 범세계적 접두사예요 범세계적 그 다음은 쉬운 거 이거 쉬운 건데 중요한 거 그치 성씨는 붙이는 거고 호칭은 뭐하는 거고 띠는 거고 그치 그래서 여기는 성씨니까 남씨가 되는 거고 이씨가 맞기로 했어 나중에 호칭이죠 이씨 일로 와 밥 먹게 이럴 때 다 뭐하는 거야 띠어 쓰시면 돼요 오케이 그럼 여러분 이건 어때 우리나라에 이씨가 많을까 박씨가 많을까 띄워야 돼 붙여야 돼 붙여야지 성씨니까 오케이 성씨는 붙이고 호칭이면 뭐하시면 돼 띄어 쓰시면 되는 거예요 164 백부가 계신 큰 집에 도착했다 진짜 여러분 큰 집이면 뭐하는 거야 띄는 거지 우리 돈 많이 벌어서 큰 집으로 이사가자 할 때 뭐하는 거야 띄는 거야 여기는 큰 집이 아니라 큰 아버지 큰 아버지가 아니잖아 큰 아버지 붙이잖아 큰 집도 붙이는 거야 쉽게 말하면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큰 아버지 집이기 때문에 큰 집 뭐하셔야 돼 붙여야 돼 됐죠 이거 중요하죠 큰 소리로 야단을 쳤다는 뭐야 진짜로 와 한 거야 그럼 뭐야 큰 소리로 야단을 쳐야 돼 근데 조심해야 된다 그 집 애들은 큰 소리 한 번 안 내는데 말을 잘 들어요 그건 뭘까 혼나다의 의미야 그때는 관용적 표현이야 그때는 큰 소리가 뭐가 되는 거야 붙이는 거야 이해 됐어 그거야 관용적 표현 많잖아 여러분 큰 소리 허세 부리는 거 그치 뭐 있냐 그거 그거 범죄와의 전쟁이었나 뭐 야 마 응 니 서장 남촌돈 살재 내가 마 응 다 했어 막 있잖아 되게 어색하다 아이씨 연습을 해야 돼 연습을 해야겠어 안 돼 너무 어색하다 그치 응 응 밥 먹고 마 응 사우나 가고 다 했어 새끼야 하잖아 아 연습할게 연습할게 그게 이제 뭐야 큰 소리치다야 허세 부리는 거지 한 단어야 한 단어야 그래서 큰 소리치다 한 단어고 큰 코 다치다 한 단어야 알겠죠 관용적 표현은 뭐다 한 단어예요 한 단어 알겠지 그거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큰 소리로 이건 이제 큰 소리가 띈 거야 그 다음에 이것도 여러분 행정직 3년 4년 됐나 보다 붙이는 거야 산속 또 여기 숲속 마음속 물속 굴속 안 나왔나 굴속 없네 굴속이 나왔었거든 굴속 그러니까 보통 속은 다 붙인다고 못해 산속 숲속 물속 알겠죠 마음속 다 붙이면 돼 됐지 그래서 이거 조심해야 돼 열길 물속은 붙이는데 사람의 속이지 사람 속은 한 건 없어 사람의 속은 모른다지 사람 속은 뛰는 거야 알겠죠 이게 조사가 생략될 수도 있으니까 사람 속은 없다 알겠죠 그래서 산속 숲속 물속 굴속 마음속 이렇게 다 속속속 붙인다고 하면 돼 알겠죠 다 붙이는 거야 물속 다 물속이고요 두 발 자전거 세 발 자전거 네 한 단어 한 단어예요 두 발 자전거 안 돼 두 발 자전거 안 돼 두 발 자전거 세 발 자전거 네 발 자전거 다 붙여야 돼 다 붙여야 돼 알겠죠 이거 이거 이것도 아까 그거 갔네 그려 왔네 그려 하고 똑같아 좋고 말고 요게 종결음이야 고 말고 라고 하는 에휴 내가 하고 말고 먹고 말고 풀고 말고 변형할 수 있죠 알겠어 하고 말고 어우 가고 말고 이렇게 아휴 좋고 말고 어간에다가 고 말고 붙이면 돼 고 말고 종결음이야 알겠죠 뛰면 되게 그럴듯하지 그치 근데 안돼 그리고 여기 맞다마다 다마다 역시 종결음이 다마다 하다마다 어우 맞다마다 이런 식으로 알겠죠 다마다 같이 보면 돼요 됐어 그리고 그동안 역시 뭐가 돼 한 단어야 한 단어 그러니까 너 없는 동안 할 때 명사잖아 그래서 우리가 비통사적 합성할 때 오랫동안 할 때 오래 부사 동안 명사 그래서 오랫동안이 비통이잖아 그래서 동안이 명사야 근데 그동안은 한 단어야 그래서 이거 헷갈려 되게 동안이 명사다 보니까 그 동안 같은데 그동안 한 단어 한 단어 외우셔야 되는 거고 아무것도 역시 마찬가지 대명사 아무것도 대명사야 대명사 외우셔야 돼 됐지 자 그럼 이제 끝이 난 건데 수업하다가 하나가 생각이 났어 그래서 요것만 하고 끝낼게 우리 모의고사 할 때 모의고사 할 때 풀었던 문제이기는 한데 마지막이니까 한 번만 더 환기하고 들어갈게요 이 같은이 당연히 뭐야 형용사니까 띄어쓰는 게 있고 그 다음 뭐가 있어 붙여 쓰는 게 있거든 이거 어떻게 갈 거냐면 여러분 관용적 표현이야 쉽게 말하면 관용적 표현일 때에는 붙인다라고 보면 돼 붙인다라고 무슨 말이냐면 바 헬로윈데이야 헬로윈데이라서 애가 분장을 했는데 와 진짜 귀신이야 얼굴이 딱 그럼 뭐 한 거야 와 정말 귀신 같다 그치 정말 무서워 이러면 뭐 하는 거야 띄는 거야 근데 관용적 표현이라고 했지 와 야 철수 문제 푸는 거 봤냐 왜 와 귀신 같다 정말 잘 풀어 저 새끼 후후후후 이게 아니잖아 지금 그치 잘 푼다라고 하는 걸 지금 귀신 같다라고 하는 관용적 표현을 쓴 거지 맞아 뭐 하는 거야 그때는 붙이는 거야 알겠지 그때는 붙이는 거야 오케이? 그럼 내가 알려주면 재미없으니까 옷 같은 맑은 말도 옷 같은은 띄는지 붙이는지 써놓으시고 다시 한번 찾아봐 그건 좀 헷갈릴 수 있거든 알겠죠? 그건 해야 돼 형제같이 형제같은 사이야 라고 할 때에도 그치? 그때는 이제 뭐야 진짜 형제 뭐 하면 돼? 띈단 말이야 알겠지? 그럼 꿈같다도 마찬가지겠지 그치? 와 내가 합격하다니 꿈같다 그치? 위에 것과 다를 것 같아 진짜 꿈인 거야? 너무 기분이 좋아 밑에 거잖아 그치? 관용적 표현이 다 붙이는 거야 관용적 표현이 이해 됐어? 우리 욕 되게 많이 하잖아 아 진짜 뭐 같네 그치? 역시 다 알아들으시는구나 아 그치? 그것도 이제 관용적 표현이니까 붙이는 거야 알겠지? 요거 하나 생각해 주시고요 봐주시면 되겠어 오케이 이러면 띄어쓰기는 여러분 진짜로 제가 드렸던 요 164번 그 주관식에서 거의 크게 벗어나는 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충분히 있으니까 아직 좀 있으니까 천천히 한번 보시고 문제 풀러 가시면 시험 보러 가시면 되겠어 아셨죠? 다음 주는 여러분 진짜 시험 보기 얼마 며칠 전이기 때문에 많이 안 오셔도 상관없어 그리고 이제 어문 규정 할 거라서 맞춤법 할 거라서 그냥 영상 보셔도 되니까 많이 오시지 마시고 학원에 있으면 뭐 내려와서 잠깐 듣는 게 있는데 알아서 하셔요 알겠죠? 원래 저 학생들 많이 안 오면 되게 잘 삐지는 편이긴 한데 다음 주는 안 삐질 거야 진짜로 시험 얼마 안 남았으니까 카메라하고 나와 둘이 있어도 되니까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영상 보시고 영상 보시고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 다음 주도 인사를 하긴 하겠습니다만 오늘 보고 이제 못 볼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마지막 말씀을 드린다면 편하게 마음 먹으세요 진짜로 어차피 지금 여러분 전전근근 해봤자 좋아지는 거 하나도 없어요 알겠지?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먹고 내가 아는 문제만 나올 거야 라고 생각하셔요 걱정하지 마시고 알겠죠? 그리고 토요일에 제가 모의고사 올려드린다고 했어요 그거 한번 풀어보시고 알겠죠? 그리고 상처받지 말고 알겠죠? 점수 내가 올려놓을 테니까 좀 낮춰서 말해야겠다 한 50점 맞으면 잘하신 거야 라고 해줘야겠다 하여튼 좀 풀어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거기다 물어봐도 되고 우리 밴드 물어봐도 되고 알겠죠? 천천히 릴렉스 잘 쉬셨다가 시험 보러 갔을 때는 대차게 풀고 오시는 거야 알겠죠? 막 뭐 찍어! 막 으악! 괜찮아 알겠죠? 자신 있게 풀고 오셔요 자신 있게 그럼 잘 될 거야 알겠죠? 자 힘내시고 시험 잘 보고 오셔요 아셨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